열무김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무김치를 담을거네요 밥상의 기본적인 반찬 열무김치 한단이에요 열무 뿌리가 어떤 것은 굵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늘고 그래요 이런 굵은 것들은 그냥 뿌리를 살려서 김치를 담고 넘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쭉쭉 썰어버리고 끝 떼주고 열무 크기만큼 중간에 떼주세요 조금 크면은 같이 살려서 이렇게 김치를 담아놓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 김치 종류들은 기본적으로 꼭 세 번에 씻어주셔야 돼요 손으로 살랑살랑해서 흙이 털어질 수 있도록 살랑살랑해서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소금 이렇게 크게 한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살랑살랑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요 저중에 한번 꼭 뒤집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빨리 간해지고 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어쩌면 다 간해졌나 궁금하잖아요. 소금이 다 녹으면 다 절겨진 거예요.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물 1리터를 부어주고 다 붓지 말고 조금만 적당히 좀 남기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 남겨진 거 있죠. 여기에다가 잘 섞어주세요. 찹쌀가루 한 수저를 넣고 이렇게 막 시대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부어주면 돼요. 처음부터 찹쌀가루를 넣으면 타고 그러니까 끓는 물에 이렇게 부어주면 금방 풀죽이 써져요. 이 찹쌀풀이 한번 푸르르 끓고 나면 다 된 거니까 이제 끄고 찹쌀 좀 식을 하고 놔두면 돼요. 이제 맛있는 양념. 홍고추예요. 홍고추 8개를 가위로 커트질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3개도 같이 갈아주고 마늘 20알 하고요. 생강 5g 그리고 요즘 과일들이 비싸니까 매실 원액을 좀 넣어보세요. 또 맛이 좋아요. 매실 원액 정의컵으로 반 컵도 넣어주고 새우젓 뚝 떠서 한 수도 같이 넣어주고 이 양념들을 같이 갈아주면 돼요. 물도 반 컵 흔들어서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고 양념이랑 다 갈았으니까 태파 절반이요. 아니 절반이란다. 하나. 하나를 숭숭숭 썰어주고 소금이 다 녹았어요. 소금이 다 녹으면 잘 절어진 거예요. 마지막 헹굴 때는 물을 많이 잡지 말고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하세요. 그래야만 맛남물이 다 빠지지 않고 소금물만 이렇게 헹궈준다는 마음으로 물 조금만 해서 이렇게 헹궈주세요. 갈아놓은 양념을 다 부어주고요. 양념이 아까우니까 여기 끓여놓은 풀죽을 넣어서 좀 헹궈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가는 소금 한 숫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녹여서 소금을 다 녹은 뒤에 간을 꼭 보셔야 돼요. 이대로 먹으면 맞을 것 같은데 살짝 싱거운 감이 있으니까 소금 한 숫자를 더 추가해주세요. 썰어놓은 대파도 넣어주고 깨도 좀 듬뿍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살살 골고루 양념만 이렇게 무쳐주면 돼요. 양념 갈기만 하면 천하에 쉬운 열무 물김치 맛있겠다. 이렇게 한 두 시간 지나면 국물이 더 많아져요. 너무 많이 국물을 잡아도 저는 또 맛이 없어서 저희 집에 형편에 맞게 이렇게 국물을 좀 짜자 짜자간이 잡았네요. 그래서 국물을 좋아하시면 물을 더 부어서 소금으로 감아주시면 돼요. 이 열무는 상온에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맛을 보셔가지고 맛있게 익었다 싶을 때에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 열무 김치를 담아놓으면 비빔국수에 드셔도 좋고 밥 비벼 먹을 때도 정말 맛있어요. 아주 제가 간단하니 또 맛나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한번 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